네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세상이 막 잘나가는 것 같지만 곧 끝나고 말 것이다. 세상이 막 잘나가는 것 같지만 곧 끝나고 말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다섯 번째인을 통해서 이 인류 종말의 시대, 그러니까 욕심대로 살아가는 세상을 살아내는 성도의 길은 구름을 타고 날아다니면서 특혜를 받는 길이 아니라 모두가 자기들의 욕정과 욕심을 고집하며 지옥을 향해 가는 그 세상의 길에서 이 길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알리고 참으로 생명으로 가는 빛된 그런 삶을 사는 나아갈 바를 알게 하는 그런 사명자로 사는 길이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기회를 가진 동안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뜻,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제림의 날이 가까워질수록 탐욕과 욕심에 빠져 서로 죽고 죽이는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의 형태로 의의 길,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말씀의 길로 가는 이들이 수많은 고통이 끊이지 않고 괴롭게 할 것이고 그래서 그 가운데 바른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 순교하는 이들의 안타까운 탄원의 소리, 탄원의 소리 성도들의 기도는 멈추지 않을 것이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들의 기도를 또 하나도 빠짐없이 듣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내는 마지막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혼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는 문을 흘리시더라도 인내하며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함께 더불어 그들이 회개하며 돌이키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는 걸 또 우리가 어제 목상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되는 여섯 번째인을 떼는 것을 살펴보면 6장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톨로 짠 상복같이 거머쥐고 다른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지하자리에서 옮겨짐에 여섯째인을 떼니까 이 땅이 감당하기 힘든 그런 재앙에 휩싸여 있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큰 지진과 해와 달이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마치 누가 나무를 일부러 막 흔들어서 떨어뜨리는 그 무수한 낙엽이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땅으로 떨어져서 엄청난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종말의 심판의 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을 우리가 알게 됐죠 넷째인을 뗄 때 지구 인구의 거의 4분의 1이 한꺼번에 죽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여기 여섯 번째인을 떼는 걸 볼 때 여섯째인을 떼니까 어때요?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거머쥐고 달이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마치 어떤 사람이 나무를 일부러 막 흔들어 이런 것처럼 떨어지는 그런 엄청난 지각변동들이 일어나는 그런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함께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통해 볼 때 분명히 이제 이 마지막의 때가 왔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재앙은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인위적인 결과를 넘어서 아무리 최고의 과학으로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자연적인 재해를 말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욕심스럽게 탐욕의 길을 끝까지 고집하는 세상에 대해서 이제 뭔가 더 직접적이고 강하게 개입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요즘도 떨어지는 유성들이나 이런 지나가는 것 말고 지구에 부딪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영화에서 나왔던 것처럼 무슨 우주선이나 미사일을 발사해서 폭발시키는 그런 준비를 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이게 뭐 그렇게 될 일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순간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떨어뜨리는 이런 일들은 이런 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섯째인이 보여주는 것은 지금 로마가 지배하고 인간의 대표가 돼서 사실 백성을 섬기라고 사실 그런 권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 황제의 지위를 부여받은 그런 권세자들이 나서서 성도를 짓밟고 세상을 자기들의 욕심대로 막 휘졌고 마치 자기 위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막 나가는 세상을 만들어 자기가 신이다 나를 숭배하라 이렇게 그렇게 난리를 피고 있지만 그러나 어떻다라는 거예요 이 여섯째인을 볼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그런 세상을 공의의 눈으로 보고 계시고 분명히 그에 대한 심판을 하실 그런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는 거죠 보통 이 큰 지진에 대한 경고는 성경에서 종말을 알리는 어떤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알리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 성경 곳곳에서 이미 계속 예고되어 있었고요 또한 하나님의 형별의 결과로 나타나는 그런 결과로서 이런 일들이 많이 언급이 되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속에서도 이런 큰 지진이나 화산 폭발 또는 큰 운석 같은 게 지구에 떨어진다고 할 때 그런 결과로 인해서 세계 곳곳 여러 나라의 산재에 있는 만약에 핵발전 시설 같은 게 파괴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986년 그 구 소련 시절에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 이거는 뭐 인재였지만 어쨌든 이런 엄청난 폭발로 인해서 입었던 그런 피해들 또 2011년 가까운 일본의 후쿠시마에서 지진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가 파괴되는 바람에 지금까지 심각한 어려움을 일으키는 이런 걸 볼 때 분명히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그런 결과로만 미압하는 우리 이 땅에 있는 일들은 굉장히 심각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연재해 하나님의 그런 이런 손이 직접 우리를 치는 그런 재앙이 된다면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유지를 가진 인간들이 지금 당장 자기의 욕심을 따라 마음대로 살려고 그렇게 할 때 사실 그 누가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걸 막을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자유지를 주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욕심을 한 번 빠지면 사람들이 지금 뉴스도 보십시오 어떤 성욕이나 뭐 이런 어떤 뭔가 물질욕이나 이런 데 빠지면 결국 다 그냥 이 인생 말아먹을 때까지 완전 파괴될 때까지 그렇게 막 가는 게 그 인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인간 스스로가 그렇게 욕심과 탐심에 사로잡히면 자기가 마음대로 하려는 것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자율적인 선택권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부여받은 자율적인 선택권 그 자유지를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행한 것에 대한 심판의 주로 너희를 만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연으로 인한 제의들을 통해서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계속 알리시고 경고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직접 행하시는 그날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그분으로 말이냐면 그런 심판의 날이다라는 걸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거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15절을 보면 그러자 땅의 왕들과 고관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세도가들과 노예와 자유인과 모두가 동굴과 산의 바위들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를 바라보고 말하였습니다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겨다오 그들의 큰 진노의 날이 이르렀다 누가 이것을 버텨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시작하시게 되면 그날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건 그냥 자연재해야 이거는 그런 거야 과학이 증명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런 확실한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시대의 백성들은 로마의 끔찍한 박해를 겪으면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품었을 건데 하나님은 확실하게 살아계시고 공유로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고 그래서 결국 완전하게 심판하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그 말씀이 바로 이제 여섯 번째인 거죠 자유지를 지닌 사람들이 각기 자신의 욕심대로 끝까지 살아가는 삶의 결과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는 일은 그런 일들은 사실 이 미래에만 있을 일이 아니고요 과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첫째, 뭐가 있겠습니까? 노아의 홍수가 정말 가장 정확한 증거죠 아담으로 시작된 온 인류가 모두 탐욕과 욕심으로 죽음으로 떨어지고 만 건 뭡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이었죠 둘째는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온 땅에 보이고자 선택했던 민족 열방의 제사장으로 세웠던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나님을 알리는 족속들이 결국 끝까지 불순정한 삶을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거예요? 폐망하고 말았잖아요 아스루와 바벨로네에 의해 폐망해서 하나님을 알리는 그 택한 나라가 없어지는 다시 말하면 노아의 홍수로 온 인류가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 같은 그런 일들이 바로 이런 일이었습니다 이게 또한 결국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의 중요한 증거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분명히 약속하시고 당신이 말씀하셨던 대로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역사하셨고 한 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그 언약을 지켜오고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역사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아스루에 의한 북이스라엘의 멸망 바벨론에 의한 남뉘다의 멸망 또 페르시아 퀴로스 왕을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께서는 선자들의 입을 통해 그대로 예언하셨던 대로 그 일을 그 약속과 경고에 따라 정확하게 이루신 것을 이 세상의 역사도 부인할 수 없는 확고한 사실적인 증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마지막에도 이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고 이미 약속을 하신 대로 내가 심판을 해버리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너희가 이렇게 불순종한다면 이런 날이 올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 아스루에 의해 북이 살고 남녀가 망한 것도 하나님이 그래 망해버리게 한 게 아니라 너희가 불순종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말한 것처럼 된 것 같이 이 세상의 마지막도 지금 게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림의 때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돼요 이 사도회안을 통해서 그 마지막 날에 대한 말씀을 분명하게 알려주신 이 게시록을 우리는 바르고 온전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게 아니라 다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잊지 마십시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첫째 네 개의 인을 뗄 때를 보면 장차 계속되는 세상이 욕심에 가득 찬 사람들의 이기적인 욕구대로 흘러가겠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저들의 삶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이 세상으로 인해서 의심하고 불안해할 수 있어도 다섯째 인을 볼 때 어땠어요? 하나님은 그가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을 지켜보고 계시고 성도들의 외침을 다 듣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었죠 더불어서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 끝까지 지금 참고 계시고 인내하고 계시고 애쓰신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늘 그렇게 용서를 위해서 영원히 그냥 그렇게 가는 세계가 아니라 여섯째 인을 볼 때 하나님은 결국 그 말씀을 따라 예고를 따라 그 공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게 되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에 대한 확고한 증거가 일곱 나팔을 불기 전에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 온 세상은 어떻다고요? 보자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집 내에서 우리를 숨겨다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건 자연현상이야 이건 자연히 기후가 망가져서 그래 이런 정도를 넘어서서 이건 하나님의 이런 일이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서운 종말의 날이 확실하게 온다 이걸 분명하게 지금 여섯째 인을 통해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깨달을 정도가 되면 그때까지 세상 잠에 취해서 물질주의, 향락주의, 신비주의에 빠져서 흐느적거리던 신자들, 성도들에게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강력한 회개의 울림이 되겠죠 마태복음에 의하면 신랑을 기다리던 열 처녀가 전부 졸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을 보면 신랑이 늦어지니 처녀들은 모두 다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러니까 결국 잔치에 들어가는 처녀냐, 들어가지 못했던 처녀냐 다 졸다가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들을 때 이제 달라지죠 준비됐던 다섯 처녀와 또 다른 다섯 처녀의 행동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이런 소식을 들을 때 깨워서 그동안 늘 준비하던 대로 신랑의 잔치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부름을 따라 갔는데 미란한 다섯 처녀는 이런 소리를 듣고 그때 우왕좌왕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위기를 피하게 나에게 기름을 날라 어쩌라 그러는데 그게 저 사람 준비된 사람이 안 줘서가 아니라 이 다섯 처녀들이 이미 준비되지 않은 삶, 이 잠든 삶을 계속 살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정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도 어쩌면 같이 졸고 나태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인 이 성도의 삶의 태도가 우리의 삶의 태도가 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가려고 하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도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다가 보면 어떤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지치고 무너지고 불만도 품고 이럴 수도 있어도 언젠가 이런 종말의 날을 알리는 나팔이 울릴 때 이 증조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깨우는 소리가 들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로 깨워서 신랑의 오심을 준비하고 잔치에 들어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되는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내용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지금 놀랍고 무서운 건 뭐냐면 이 정도면 다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싶은데 거기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접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삶, 세상을 즐기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양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외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양심이 자꾸 굳어지고 화인 맞아서 그래서 나중에는 너무도 확실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재림의 증거가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그런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양심이 다 굳어져 버렸고 망쳐져 버렸기 때문에 욕심과 탐욕에 중독되어 버렸기 때문에 봐도 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가끔씩 누가 하거는 예수님 오실 때 믿음 되겠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런 모습은 이미 예수님께서 종말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럴 거다 지금 이거 일곱인 일곱 나팔이 떨어질 때 바로 그럴 건데 38절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도 그럴 거다 너무 분명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말씀을 통해 이 증조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그 부름의 의미 마지막 나팔이라는 걸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연재해다 기후가 망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으로 자기 욕심대로 끝까지 고집하며 살아가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실 때를 급박하게 알리는 이 일곱 나팔이 하나씩 불려지는 이런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데 이거는 구약의 역사를 돌아보면 참으로 많은 그런 전차를 밟았던 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뭐가 있을까요 마치 이집트의 바로왕 같은 사람이죠 열 가지 재앙이 쏟아 부어지는데도 끝까지 그 고통과 어려움이 그를 회개하게 하기는커녕 악에 바쳐서 계속 하나님께 대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볼 때 사람들이 무슨 기적을 보면 변할 수 있다 또 하나님의 진노가 확 쏟아지면 회개할 수 있다는 이거는 완전히 착각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변화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을 억지로 쟁취할 수 있습니까 사랑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유지를 주신 이 사람의 마음은 그런 식으로 조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스스로가 이 인간을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지를 주셨기 때문에 사람을 협박하고 무섭게 해서 공포감을 줘서 사람을 끌고 오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스라엘 족속들이 원하듯 다육과 같은 슈퍼맨의 힘을 가지고 와서 이 세상을 싹 쓸어버리는 그런 식으로 행하지 않으셨죠 우리가 주인 되었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진심을 알지 못하고 있을 그때 묵묵히 골고다의 길을 걸어서 십자가를 통해 생명을 주시기까지 결국 뭐예요?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사랑만이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사람의 마음을 여는 방법이 바로 그 사랑인 거예요 희생이요 사랑이요 헌신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그 성경과 역사를 전하는 이건 참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고자 했을 때 비록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우리가 주인 되었을 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는 성실하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 잊지 마십시다 여섯째인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도 없이 막 나가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심판하실 것을 확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그 사랑의 길을 기쁨으로 걷는 우리가 되십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그 말씀이 이끌어주는 길을 따라 걸으며 나아갈 때 그것이 참된 빛을 바라는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처한 곳곳에서 때로 손해보고 때로 고나여 지실 때도 우리가 빛된 자로 걸어가야 되는 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가는 이 길에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스의 기자는 이런 성도의 삶을 위로하며 말하기를 이런 길이 천국백성답게 나아가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다 천국백성답게 만드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스 12장 11절 모든 훈련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생각되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연단받은 사람들에게는 의로움이 깃든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곳곳이 세워서 똑바로 걸으십시오 그래서 저는 다리를 삐지 않고 오히려 낮게 하십시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이 억지로 끌려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여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발적으로 참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나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진심을 알리는 일에 있어서 사랑으로 내가 희생하고 섬기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다른 강력한 신비적인 체험과 힘을 동원하려고 하고 있거나 또는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이 임하여 이 세상에 겁을 줘서 교회로 나오게 하려는 방법을 나도 모르게 자꾸 기대하고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좀 되돌아보십시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보낼 받은 이 현장에서 내가 먼저 희생하고 섬기고 돌보는 일이 아니라 고개를 고추 세우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지하는 일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일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입어 이렇게 죄인해서 의인된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 우리는 오히려 사랑과 희생과 섬김이 아닌 율법과 신비한 능력과 하나님의 공유로 말미암는 심판을 협박의 도구로 삼는 짓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고 섬겨주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셨는데 우리는 내게 맡겨진 영혼 하나 나를 잘 따라와주지 않는다고 회초리를 들고 그 사람의 마음이 다 터져버려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리에 가기까지 영적인 방치와 마음의 상처를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좀 되돌아보십시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세를 섬기는 것은 우리가 인정받고 칭찬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한 영혼이 나를 딛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고 볼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게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소명의 자리에서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피곤하고 지쳤습니까? 왜 그런지 잘 되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를 인처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면 잊지 마십시다 해부지사 기자를 통해 격려하셨던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이 마음 그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힘을 얻어 나아가십시다 해부지사 10장 11전 모든 훈련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생각되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연단받은 사람들에게는 의로움이 깃든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아멘 세상 유혹과 쉬운 길을 걸으며 더 많은 돈을 챙기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그것이 부러워서 희청거리면서 교회와 세상을 왔다갔다 갈팡질팡하는 걸음이 아니라 그런 길은 결국 여섯째인을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듯이 곧 끝나서 영원한 지옥의 문을 만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오직 한 길 우리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똑바로 걸어서 그 의의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걷어서 우리의 상한 것들이 치료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건강해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추건합니다 저는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 이 땅을 살아갈 때 소유자가 아니라 나그네로 살며 천국의 영원한 삶을 전하는 존재인데 천국이 아닌 이 땅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실한 뜻까지 왜곡하고 변질시키며 살아온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이 천지만물에 창조주시어 인간에게 자유의지와 삶의 바른 길을 보이는 말씀을 주신 분이시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때 또는 내가 먼저 죽어 하나님께 갈 때 심판의 주가 되실 것으로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내 욕심을 따라 마음대로 살다가 화인맞은 그런 양심이 돼서 하나님의 진실한 외침을 무시하며 지옥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살아 반응하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헛된 영광들 이 헛된 부여에 눈 뺏기지 않고 오직 말씀의 길을 걷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